안녕하세요 카리스마 케이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아노로 레이어링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아노 하나로만 피아노 스킬도 역부족이기 때문에 레이어링으로 사운드를 조금 채워 보려고 하는데요 레이어링은 똑같은 피아노로 하지 않고요 일단은 이 리전을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악기를 여러가지 쓰시면서 고르셔도 되는데 일단 한번 라이브러리를 열어서 한번 볼까요 일렉 피아노를 같이 쓰셔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가지를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시험적인 소리도 한번 시도해 볼까요 그런데 저는 여러가지 소리들 중에 리버스드 스케이스 라는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들어보면 이 소리인데 이거를 같이 그냥 피아노만 들으시면 같이 들으시면 이렇게 해서 앞부분이 조금 더 소리가 좀 더 보강된 것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트로만 한번 같이 한번 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 소리가 좀 더 보강된 것을 알게 되세요 그리고 이 소리가 좀 더 보강된 것을 알게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